지금 중국어 문장 하나를 뱉어내게 하려고요 뱉어! 뱉어! 뱉으라고!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식해드릴 문장은요 바로 그 사람 인스타에 악플 진짜 많더라 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으세요? 바로 악플이죠 악플 아주 악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국어로 하면은요 으어이 료이엔 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으어이 아기가 있는 료이엔 댓글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죠?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만한 거 인스타? 인스타 뭐라고? 중국에 인스타 없는데 생각하시죠? 바로 인스라고 합니다 누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인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사람 인스타그램에 악플 진짜 많더라 중국어로 하면은 나거 렌 더 인스 샹 으어이 료이엔 쟌두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나거 렌 그 사람 인스 샹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상해니까 인스타그램에 으어이 료이엔 악의적인 댓글 악플이 쟌두어 진짜 많더라 라고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거 뭐예요? 인스타그램은 인스 그렇죠 인스타그램 돼요 안 돼요? 안 돼요 뭐라고요? 인스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플은 뭐라고 합니까? 으어이 료이엔 쭉 느려 말하면서 그 어감을 최대한 살려보세요 으어이 료이엔 안 좋은 겁니다 요 두 가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 인스타에 악의적인 댓글 진짜 많더라 어떻게 할까 여러분? 나거 렌 더 인스 샹 으어이 료이엔 쟌두어 나거 렌 더 인스 샹 으어이 료이엔 쟌두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잘 이해하셨죠? 네 저는 그럼 인위 이식 완료 했고요 집도도 완료했습니다 이번 시간 집도 끝 세 번 따라 말해 주세요 나거 렌 더 인스 샹 으어이 료이엔 쟌두어 나거 렌 더 인스 샹 으어이 료이엔 쟌두어 나거 렌 더 인스 샹 으어이 료이엔 쟌두어 으어이 료이엔 쟌두어